자, 이게 흉노 유족의 분포도입니다. 이게. 이게 몽골 초원이에요. 자, 이쪽이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가 포두, 여기가 호아우트. 여기가 내 몽골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포두고. 여기가 이마. 여기서 이제 쭉 난조우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황화가, 황화가 이게 상류고 쭉 와서 첫 번째 도시가 이 난조우예요. 이 난조우는 이 서안에서부터 쭉 시작된 실크로드가 이 난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옥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기서 황화를 만나요. 황화의 첫 번째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은천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 흉노가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가면 훈으로 변하는 거죠. 아까 훈. 그래서 얘네들이 잘 살고 있는 누구를? 게르만 민족을 친 거예요. 난데없이. 그래서 얘네들이 놀래갖고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죠. 그러면서 어디를 칩니까? 서로마 제국을 쳐서 서로마 제국이 망해져. 자, 보세요. 중국이 흉노를 치니까 흉노가 훈이 돼서 날라가서 게르만을 쳤어요. 게르만을 치니까 서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세계사의 제1차 수리 쿠션이다. 그죠? 돌리니까 그냥 가서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서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제2차 수리 쿠션이 뭐냐. 그게 바로 돌골입니다. 돌골. 지금의 터키. 터키를 치었는데 터키가 동돌골하고 서돌골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서돌골이 쭉 밀고 들어가요. 거기서 한 지파가 셀주쿠가 돼서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군전쟁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부족 중에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를 만들면서 어디? 비잔틴을 멸망시켜요. 동로마 제국에서 날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2차 수리 쿠션. 3차는 아예 볼링공이 돼서 날라가죠. 그게 뭐예요? 징기스칸.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훈제국의 아틸라. 두 번째가 징기스칸입니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무지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서 몽골을 제일 처음으로 스탈린이 위성국으로 딱 접수한 거예요. 위성국가로. 그리고 그들의 글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몽골에 이렇게 꼬부랑글 수 있죠. 그거 못 읽어요. 그리고 지금 키릴문자 러시아 글자를 써요. 그랬고 그때 당시 최고의 국문학자를 딱 KGB가 끌어다가 권총을 딱 들이대고 야, 키릴문자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래. 바꿔. 못 바꾸겠는데. 너 죽을래? 죽을래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인자를 끌고 왔어. 너 죽을래? 죽는 거 봤잖아요. 아니요. 그럼 발표해. 그래서 지금 다 키릴문자 써요. 러시아 알파벳 씁니다. 발음은 이제 몽골 발음으로 쓰죠. 그렇게 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족보를 없애버렸어요. 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멍멍이도 족보가 있는 멍멍이가 저기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족보가 제일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족보를 포기하는 나라로 변질되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흉로. 쭉 해서 어디까지? 훈조. 그다음에 서로마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파 kwestia. 그러면 우리 오늘 제일Online 국 이렇게